포기해. 형 어쩜 1등이야. 재석이 형. 형. 모른 줄 알겠습니다. 진짜 모른 줄 알게요. 재석이 형도 두께. 오케이. 재석이 형도 두께. 형. 저 가만있는데 만 원 받았어요. 야 너 만 원 받고 지금. 그러면 형. 재석이 형도 만 원 주고 형 보내줄게. 방금 재석이 형을 뜯을 수가 있어. 아니 내가 여기서 2만 원을 드리면. 그러면 우리는 잡아주고. 쭈이가 뜯은데. 쭈이가 뜯어야지. 그러면 우리는 잡아주고. 쭈이가 뜯은데. 쭈이가 뜯어야지. 우리는 형 안 뜯는 거 안 했어. 쭈이야 너가 이제 강수현 뜯어야지. 너가 강수현 뜯어야지. 쭈야 빨리 뜯어. 쭈야 빨리 뜯어 빨리 뜯어. 됐어. 우리는 양쪽 지켰어. 오케이. 우리는 안 뜯었어. 됐어. 우리는 안 뜯었어. 우리는 안 뜯었어. 우리는 안 뜯었잖아. 쭈이야 잘했다. 들어가라. 야 이. 야 이 녀석아. 우린 돈으로 사? 야. 우리 만 원에 안 움직였어. 가자. 이경수 나오시고 이경수 팀. 전원 나오십니다. 오케이. 이경수 나오십니다. 이경수 나오십니다. 너무 나다. 오케이. 오케이. 잡았어. 맞냐. 우리 팀 멋있었다 진짜. 우리 팀은 비록 다 아웃됐지만 너희들은 최고였어. 진짜. 엄청 싸웠네. 얘가 너한테 서운해하지도 않아. 어쨌든 내가 팀장이야. 어쨌든 내가 팀장이야. 나는 사실 돈을 주는 거라면 내가 닿아줄 수 있지만 마이너스인데 OK. 아니 근데 왜 이러는 거야. 이것만 얘기할게. 나 마이너스 20. 한 명한테 몰 거야. 그냥 포기하자. 우와 더 무서워. 되게 꿀하네. 포기하자. 지금 얘네끼리 앙케이트 조사했거든. 런닝맨 최악의 남자 네가 1위였어. 오빠 사과 보인대. 사과 보인구나. 이거 진짜 그냥 뒤따마 아니야. 너무 웃겨.